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다 복조리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새삼스럽게 내가 이 복조리를 얘기하는 거는 다름 아니라 우리 전례 유래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다 우한 질병도 없으라고 허드 땅콩 넣어서 이왕이면 옛날에는 복조리 복주머니 따로 했지만 요렇게 해서 아 새 그래 복 많이 받어 그래 얘 어렵지 우리 복 받자 그리고 서로 이웃간에 이 풍습을 다시 하자고 제가 이 방송에 내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복조리를 여기다 무료로 다 돌리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복조리를 보시는 분 복 많이 받으세요 유튜브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축년 해운년에 좋은 일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다 소띠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흰소죠 우리가 소는 조상이라 그래요 또 하얀 거는 천신의 소 흰소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천지인의 올해 흰소는 과묵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해운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띠 여러분 그래도 올해 해운년에 다락 경제가 어렵고 시끄럽더라도 올 소띠에 웃는 일 있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가시라고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소띠 원진살 양띠 우리 원진살은 말이라고 그래요 우리 상축 속을 끓는 막 부부지간에 속을 끓고 자식에도 속 끓고 이러는 상축살 청파살 이렇게 말해요 요거는 간단히 지금 말씀드리고 신축년 해운년에는 뿔싸움 하시지 말고 해운년이 소띠니까 소띠 가신 분은 내가 양보를 해 뭐든지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인과관계를 맸든 사업을 했든 뭐를 했든 부부지간에도 소띠는 양보를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올해운년에 별로 큰일 없이 나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띠에 나가는 저기 저기 사유축이라 그래요 민간인들은 모르시지만 닭띠라고 얘기해요 닭띠 어떻게 닭띠는 올해 신축년 해운년에 약이 오르는 일이 많이 생겨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잘했는데 약이 올라 그러니까 올해 경제가 어려서 뭘 시작하더라도 소해운년이니까 묵묵히 감옥에 앉아서 잘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시면은 내가 속상하는 일이 덜해 말은 소고 원진이야 나는 이 원진이란 말은 정말 싫어해요 우리가 결혼을 하듯 우리 젊은 청춘들 많아요 남녀살 무조건 좋아서 만나서 살아 근데 저는 저희 경복궁에 오시면은 원진이 낀 사람은 못살게 이건 나이가 먹어도 헤어져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내게는 왼수같이 들려 근데 우리가 왼수끼리 만나면 처음에는 잘 붙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데 왜 원진이랄까 그 짱을 봐야지 헤어져 우리가 말 뛰어고 난 너구나 하고 올해 사업을 해야 돼 장사를 해야 돼 뭘 어떤 거 개업을 해야 돼 그럴 때는 하지 마세요 소는 뿔이 나는데 말은 뿔이 없어 그리고 말은 예뻐 자생이 쫙 자서 몸만 버려 일을 안 해 그냥 피해 가지 말고 그럼 또 삼재 그냥 넘어갑니다 자 우리 범띠 이 범이 지는 사람이 있어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 소 근데 소가 가다가 호랑이가 나오면은 이 사람은 소 밑에 숨어 그럼 살아나요 범띠가 이 뿔 때문에 못 달려들어 그럼 이런 말을 제가 왜 할까요 소 건들지 말어 올해 해우년에 일 벌리지 말어 난 망신살이 있어 관제 구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난 망신당한 일 하지 말아야지 사람들하고 말을 아끼고 조심해 또 저 사람이랑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려고 하지 마 그냥 맞고 침착하게 우리 호랑이처럼 점잖게 해서 과묵하게 그러면 올해 소띠 아무리 흰소 삼재가 있든 뭐가 있든 우리 소 닭 말 범 잘 올해 잘 나가십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나이수에 대해서 끝자리 수가 일자 있는 사람이 있어 칠자 있는 사람이 있어 팔자 있는 사람이 있어 거의 통계학자로 이런 사람은 올해 소띠에 온세가 기래 그리고 나이 끝수가 오구 오짜리 구 쉬운 다섯 뭐 이런 거 쉬운 아홉 뭐 79세 뭐 아홉 아홉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짜리 구세는 올해 신축년 행운 연에는 흉해 은세가 흉하다 소 다 말 범 얘기하듯이 올해는 이 끝자리 수가 이런 사람도 뭐든지 사람하고 대안할 때는 한 번 침을 굴덕굴덕 한 번 침을 굴덕굴덕굴덕 남겨면서 생각을 하고 말하면은 아무리 흉해도 올해 잘 나갑니다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이거 우리 소띠들 조심하러 가라고 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살은 다 갖고 태어나요 살은 이미 엄마 뱃속에 탈 때 양손에 주인 이렇게 할 때 자기 사주 팔자라고 그래 살은 다 갖고 태어나 근데 내 해우년에 요 살은 피해가야겠다 알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소띠가 3월달에는 상파살이라는 게 껴 있어 상파살 우리가 6월달에는 삼형살이라고 있어 또 9월달에도 똑같아 삼형살 다 12월달에는 어떻게 소달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소는 소에 부딪히지 말고 싸우지 말고 뒤로 한 발 뒤쳐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3월 6월 9월 12월은 내가 꼭 뭘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요 달은 좀 피해갔으면은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도 이거 우리 먼저 방송에 돌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돌할머니 저는 이 돌할머니를 이 방송마다 제가 꼭 말을 하고 싶어요 인간은 오장육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에도 아무리 할아버지 칠령님들이 어떤 말을 해도 다 감은 잊어버리는 게 신점이에요 뭐 혹시 가다가 또 서울에 오거나 뭐하거나 경복궁 대궐에 들려면 저 돌할머니가 있어요 돌할머니는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 뭐를 해야겠다 저 돌을 잠깐 들어보면 돌이 안 움직입니다 한번 경험해서 내가 결정을 못 칠 때는 지나와서 삼배 저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어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띠 여러분 나쁘다 하지 말고 나가는 삼재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소띠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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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